지금 시작하는 게임 런스 공연 징글 징글 루비 소피치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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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징글 루비 소피치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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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리웠던 상상 모두 이루어진 나의 작은 little plan 내 밤도 저 별이 반짝 놀랄 건 깜짝 친구들아 두사봐 반짝 너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도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뭐든지 난 할 수 있어 찰릿한 느낌 그거왔던 소원 내가 이룰 수 있어 슈피 슈피 러비누비 슈피 슈피 러비누비 가라앉게 외쳐 드링클 사랑스러워 슈피 슈피 러비누비 슈피 슈피 러비누비 주문을 외워 드링클 사랑스러워 Baby 너희들이 얻은 마법의 아이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당 이건 약간의 훈련이 아니라 수업 훈련이야 수빈 슈피 러비누비 스페니얼 왕자는 몸집이 작아졌으므로 다른 훈련을 준비했네 자, 먼저 가볍게 몸부터 풀어볼깡 장애물을 피해 저 나뭇가지 갔다가 돌아오면 된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준비할 것도 없어요 아, 자동춤 상황이 불렀다지만, 너무 쉬운데 내 몸이 낙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무궁 넌 지금 뭐하는 거야? 이 구맹이들 지금 손 맞힌 데가 아니거든 아, 더 차 자, 이제 몸은 좀 풀린 것 같구먼 그럼 본격적인 훈련으로 들어가짠 이게 몸풀기라니 이게 몸풀기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에헴 이곳은 마법의 아이템을 사용하는 용사들에게 꼭 필요한 순발력, 강인한 체력,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줄 훈련 공간이지 자, 먼저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다 아, 헝헝 их 어헝! 히잇 히잇!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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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먼저 도전해 볼 텐가? 헝헝! 어헝! 어헝! 아헝! 아헝! 어헝! 어헝! 푹푹푹 ! 뿌니하는이네! 어헝! 아이고야. 아이고. 아 괜찮아 루비. 아이고. 장피하니까 그만해 비비. 자 다음 터전자. 저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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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 그런게 나온다니. 무슨 훈련이 이렇게 무서워. 자, 이곳은 왕자에게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길러줄 훈련장이다. 하늘에 달린 저 종이 보이는 거. 네. 왕자의 훈련 목표는 저 별들을 밟고 올라가 종을 울리는 것이다. 어? 너무 쉬워서 더 의심스러운데? 참고로 훈련을 하는 동안 왕자가 날 수 없다. 아유, 어쩐지. 출발. 안 돼, 안 돼. 이 모든 과정은 왕자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는 과정. 역시 쉬운 훈련은 없구나. 지한 1은 7의 단계의 15. 두분 bib holy chaekeekuelsikeyee gdzie. nigga, kampikungciyeeNothing. Partyoo, bijnaaamawww court, 두근때둔이자 아 왜 if you ever hit, 거기어? 아여lowa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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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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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념 하나는 높이 사줄만 하고 마십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10초 안에 달려가서... 저기서 이렇게 살 뻔히 피하고... 아! 아프겠다! 무서워! 저 친구는 포기할 생각인가? 아뇨, 아뇨! 잘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도전할 거라구요! 비비! 소년은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하나, 둘, 셋! 나, 둘, 셋! 이것은 이 분이 흘리지, 그녀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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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어떻게 해! 아, 이따! 아, 이따! 아뇨! 오메! 비비가 몸이 다 ancор어요! 비비가 몸이 다ancorp해요! 비비가 몸이 다 ancor돼! 비비 대단해! 아뇨! 아, 재미있는 친구로구만. 야, 으이, 으이, 으이. 그 정도 체력으로... 어떻게 샤드를 상대하겠다... 도전! 오이, 그, 그, 그러시겠나? 너희 모두 속고 있는 거야! 샤드는 너희들의 원단을... 미쳤어 얘가 진짜 만약 샤드마법사가 화가 나면 그냥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 끝이 안 날 수도 있다구 그렇다고 이런 감옥에 평생 갇혀 있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맞다 그러고 보니 너 자 한 시간 쉬었다가 훈련을 시작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너희들도 휴식시간 아 아 이거 완전 지옥 훈련이야 아 아 아 우와 별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 저 별 샤르르 마을에서도 보일까 어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아 보고싶어 마을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아 분위기 왜 이래 그래 우리 기운내자 자 음악 들으면서 참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그래 너희도 신나지 춘 거야 저 춘 저, 저게 춤... 춤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것 같은데. 어휴, 얘들아, 춤은 이런 식으로 추는 거야. 어? 어? 미션 카드다! 어? 어? 그룹룹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춤을 배우고 싶은가 봐요. 하지만... 우리랑 생긴 게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록룡들에게 맞는 춤을 따로 만들어야겠죠? 춤을 만들어? 네! 여러분이 안무가가 되어 직접 춤 동작을 만드는 거죠. 우와! 재밌겠다! 좋아!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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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예뻐 너무너무 예뻐 듣고 싶어요 예쁘다는 그 말 떨려 볼 때마다 떨려 어떡하나요 두 군데는 내 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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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도 몰래 사랑해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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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너에게 푹 빠졌어 머리 어깨부터 무릎 발까지 넌 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넌 넌 넌 넌 어지러워 너 땜에 미쳐 기다리기가 막혀 넌 넌 넌 내 맘 어떡해 yeah yeah 감사합니다.